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다이캐스트를 출고해볼까 할건데 오늘 출고하는 다이캐스트는 미쓰비시 랩소 에볼루션 9기 버전입니다 일단 미쓰비시 랩소 에볼루션 9기는 좀 독특한게 있어요 물론 데칼에 포인트를 주기도 했지만 데칼도 독특하지만 일단 이 독특한 것 중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독특한게 하나가 더 있는 이유는 내부를 보여주면 알텐데 내부를 보여드리면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모델은 일본 내수용 전용이나 우핸들이 적용이 되었다는 것도 독특한 것 중 하나이구요 그리고 첫번째로 독특한 것은 데칼 이따가 리뷰하면서 설명을 드릴거지만 데칼에도 한가지 독특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미쓰비시 랩소 에볼루션 9기의 한번 전면보를 보겠습니다 바로 앞을 보시죠 자 전면보의 헤드램프를 보시면요 전면보의 헤드램프도 킨스마트 제품이지만 클리어파츠로 깔끔하게 단차없이 구현을 잘해주었습니다 킨스마트 제품답게도 상당히 클리어파츠가 상당히 단차없이 깔끔한 디테일로 구현이 되어있구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네보의 특징은 번호판이 여기쪽에 중앙에 위치한게 아니라 약간 끝에 있는게 이 라네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라네보의 특징은 바로 번호판이 왼쪽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차량 범퍼 왼쪽에 존재하는게 이 라네보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반 랜서 모델은 차량 중앙에 번호판이 존재하는데 라디에이터 중앙에 근데 일단 이 라네보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 하단에 번호판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라네보만의 특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에요 그리고 일단 이 라네보의 특징이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이 모델은 바로 전설의 WRC 랠리 드라이버의 토미마키넨 버전의 데칼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전면부 엔진은 후드로 보시면 엔진은 후드에도 토미마키넨 데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토미마키넨이 라네보를 많이 타고 나왔다고 저도 들었어요 라네보를 상당히 잘 다루는 레이서라고 저도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라네보 구기에도 토미마키넨 데칼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쪽에도 역시 랠리용 레이싱카답게 에어덕트 디테일도 상당히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에어덕트 디테일도 상당히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미쓰비시 랜서 에보리션 구기의 측면을 보겠습니다 바로 측면을 보시죠 자 측면부의 라인을 보시면 좀 오래되서 건지 이게 좀 라인은 이전꺼 요즘꺼에 비하면 좀 약간은 좀 살짝 차차가 높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꺼에 비하면 좀 살짝 차차가 높아 보이지만 그래도 라네보만의 느낌을 잘 살려줬는데요 라네보만의 느낌을 잘 살려줬고 그리고 데칼 포인트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데칼로 상당히 깔끔한 포인트가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도 보시면 데칼로 상당히 깔끔하게 잘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도어 트림도 상당히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도 상당히 양쪽 다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측면부에 대해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좀 차차가 살짝 높아 보이는 거? 그것이 전 개인적으로 아쉽더라고요 좀 요즘 킨스마트 제품에 비하면 좀 이게 오래되서 그런지 좀 살짝은 차차가 높아 보이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아쉽습니다 이게 휠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차차가 높아 보여서 살짝은 어색한 느낌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미스비시 라이스 레볼루션 9기의 후면을 보겠습니다 바로 뒤를 보시죠 자 후면부를 보시면 이 니오 GT 윙 상당히 인상 깊은데요 일단 후면부에 보시면 이 WRC 랠리 카드를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포일러 이런 스포일러가 왜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스포일러는 바로 다운포스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스포일러가 존재하는데요 매번 많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스포츠카들에겐 이러한 다운포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스포츠 스포일러 스포일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포일러 쪽에도 여기 쪽에도 톰이 막히는 데칼이 상당히 깔끔하게 포인트로 잘 주었죠 톰이 막히는 데칼로 상당히 포인트를 잘 줬고 여기 쪽에 트렁크 트렁크 쪽에도 톰이 막히는 데칼로 상당히 포인트를 잘 줬습니다 그렇지만 배기구가 싱글머플러나 살짝은 디퓨저 라인이라든가 그런건 좀 심심해 보이는게 있지만 그래도 이 스포일러 때문에 후면부가 더 심심해 보여요 이 라네부하면 스포일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네부에 스포일러 없는건 개인적으로 심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여행 갔을때 라네부가 스포일러 없는 걸로 본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라네부에 스포일러가 없어가지고 저도 상당히 많이 어색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물론 멋은 있었는데 라네부에는 스포일러가 있는게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전면부로 온 이유가 전면부에서 보시면 이렇게 도어 열린 기믹이 있습니다 킨스마트 제품 밖에 뒷좌석 도어까지는 열리지 않지만 앞쪽에 도어 열리는 기믹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오래된 킨스마트가 내부 퀄은 솔직히 많이 아쉽습니다 한번 내부로 볼게요 자 내부로 보시면 솔직히 오래된 킨스마트 제품이라고 하는지 상당히 디테일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데요 이전에 제가 출고했던 마츠다 RX8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전에 제가 출고기를 올렸던 마츠다 RX8랑 비슷한 내부 디테일은 보여주지만 좀 솔직히 요즘 킨스마트 제품에 비하면 너무 떨어져 보여요 내부 퀄리티 측면에서는 요즘 거에 비해 너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리고 2차도 수동 변속기 차임에도 불구하고 클러치 표현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아쉽게 느껴지네요 라네부하면 수동인데 여기에는 클러치 표현이 안되어 있고 브레이크 엑셀 표현만 두가지만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좀 느껴집니다 그래도 약간의 세미버켓 시트 표현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2차도 어찌보면 WRC 랠리카 이만큼 이런 버켓 시트가 중요한데 약간의 시트로 보시면 약간의 버켓 시트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델은 일본 내수용 모델이나 우핸들이 적용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젠 조속방향쪽으로 보죠 조속방향쪽으로 보시면 약간의 세미버켓 시트와 그리고 실내내장대 전체적으로 실내내장대도 좋지만 요즘 킨스마트 제품에 비하면 좀 약간 완구틱한 디테일이 개인적으로 저는 아쉽게 느껴집니다 운전석도 보시면 느꼈다시피 요즘 킨스마트 제품에 비하면 좀 약간 완구틱한 내부 퀄리티가 개인적으로 저는 아쉽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아쉬운 점 뒤에 도어가 안 열린다 세단 스포츠카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도어가 안 열린다는 그러한 점에서 저는 아쉬움을 느끼며 오늘 한번 이 모델에 대해 토탈 평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미스비시 랜서 에볼루션 9기에 대해 토탈 평가로 말씀드리자면 좋은 점도 몇 가지는 있어요 좋은 점도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너무 크게 부각이 돼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을 뿐이지 그래서 저도 이런 희귀한 라네보를 구하기 위해서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좀 디테일 측면서나 완성도 측면에서 좀 많이 실망했을 뿐인데요 디테일만 조금만 좋았다면 이 모델도 분명 내가 아쉬워진 않았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부도 보시면요 전면부에도 헤드램프가 비록 클리어 파츠로 단추 없이 잘 구현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표현이나 그리고 왼쪽 하단의 번호판 표현까지도 상당히 디테일할 뿐더러 그리고 측면을 보시면 측면부에도 데칼로 상당히 깔끔하게 포인트를 주었을 뿐더러 측면부에도 데칼 포인트를 잘 주었고 그리고 후면부 후면부에도 니어램프 클리어 파츠 구현에다가 그리고 라네보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일러 표현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배기구도 싱글 머폴러도 상당히 잘 구현이 되어 있지만 좀 내부 디테일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느낍니다 내부 퀄리티가 좀 완성도가 좀 요즘 킨스마트 제품에 비하면 좀 떨어져 보인다라고 느껴요 요즘 킨스마트 제품에 비하면 내부 디테일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움을 자아냅니다 한번 주소판 쪽을 보시면 요즘 킨스마트 제품에 비하면 내부 디테일은 솔직히 많이 떨어져 보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쓰미쉬 라이스서 에볼루션 9기 다이캐스트 출국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찍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제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